자, 언어 능력은 뭐야? 여기서 못 늘리나? 소위탄 근접 지뢰를 만들 수 있어? 적 무전기를 이용해 강력한 근접 지뢰 상대 무전기를 가지고 학구열 숨겨진 생존 물품, 문서, 육물 챌린지에서 보너스 겨검치를 획득합니다 학구열 샷 생존 본능으로 챌린지 사물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안목 이거 하나 찍자 이건 필요하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들이야 흐아 챌린지용 보조무덤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거는 서브야 서브 으음 어어어어어 어! 뭐야 흐흐흐흐흐 야 무슨 예고편처럼 끝나 야 쟤가 살짝 잘못 뛰었거든요 이거? 어 예고편처럼 끝나는 무슨 아씨 나라리 이렇게 죽게해서는 안됐는데 이거 어 아 너무 험하게 죽였다 한번도 안죽고 해야지 개멋있는데 크아아앙 비잔틴 전투선 비잔틴 전투선? 여기 여기 다 물이었나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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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그걸 겁니다 서브 이런데 가면 템 많이 주는걸로 제가 알아요 얼어붙은데 챌린지원 보조모듬 그쵸? 굉장히 퍼즐이거든 사실 이런거는 웬만하면 안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기존 가는기보다 훨씬 어려워 이런데는 챌린지가 뭐야? 도전이잖아 도전 난이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흐악! 유튜버 분들을 위해 이런거 또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조만문 누르시고 조만문 유튜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거 얼음을 깨란 얘기야? 자 오케이 이거는 직접 지가가서 깬단 얘기야 뭐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이걸 일단 매달리면 얘가 뭔가 여보세요! 두번 점프 뛰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개 어 잠깐만 잠깐만 와 야 일단 본능적으로 두번 뛰어야겠네 어? 본능적으로 두번 뛰어야겠어 한 번에 안 돼 이게 어 한 번에 되네 한 번에 돼 아 잘 되어야겠네 야야야야야야야 야 이거 뭐 뭐 여번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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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뒤에 뛰는 데가 보이더라고 저길로 뛰어야 되나 했지 이거 딱 딱 저기 생기잖아 어? 저길로 뛰어야 되나 싶은 거지 나는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나를 내려줄거라 생각 못했지 내가 너무 잘 준비하여? 죄송합니다 아이씨 다음에는 저걸 움직일 방법이 근처에 있을거야 야아 이거는 여기서 밀어주는거네 왜? 이것도 너무 내리면 안되는거 아니야? 됐다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 뭔지 알았네 뭔지 알았어 이거 빨리 뛰란 얘기 아니야 저만큼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이만큼 해두고 달려 야 이거 될까? 어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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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길이 맞는데도 의심스럽다 아 여자판 크레이토스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게 다 뭐지? 어째서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져가려한걸까? 아 좋았어 좋았어 저 상자 열기전에 다 먹고 마지막에 맛있는거 마지막에 먹자 자 뭐 지도 업데이트 비비 발견 이건 끝장이다 케럴드 쏘아 아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저거까지는 아니고 되요 저거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뭐가 있을까? 이거 완전 어 이거 완전 궁술 고대 기술 새로운 스킬 마스터 고대 어떻게 쏠려면 첫 번째 화살을 쏜다 마이티를 눌렀다 빠르게 되십시오 야 연속 화살이 있네 이러면 이제 빗나가도 쏜단 얘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러네요 어어 예를 들면 동물들 곰을 잡을 때도 그냥 한 방에 넣어 저거 한다든지 더블샷인거지 근데 이거 썩 이제 그 너무 기독교를 선지자로 똑같이 해놨어 기독교에 예수님이 저렇게 저거랑 똑같잖아 솔직히 완전 사진이나 저런 것들이 모르겠어 이게 외국 게임이다 보니까 어디 뭐 기독교 협회 여보세 어어 기독교 협회에서 나중에 이제 막 잘못됐다 이럴 것 같은데 야 이거 가는게 더 문제야 이거 진짜 어떻게 가 우와 사네 아 이렇게 갔으면 안됐어 한번 치료 한번 합시다 어차피 치료 많아요 상관없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 야 여기서 저기 뛴다는 얘기는 내가 방금 생각하고 내가 취소할게 저건 죽어 하 저건 죽어 저건 죽어 저건 잘못된 생각 여보세요 가운데로 뛰는걸텐데 아 됐다 아 야 언차티드 같으면 솔직히 이런데 있잖아 그러면은 붙어요 발이 붙어 원래 발이 붙는게 정상인데 하 조금 난이도가 있네요 음 야 내가 언차티드 1,2,3 다 해봤던 사람인데 내가 3도 해서 죽은게 두번밖에 안될건데 하 어 여기저는 원차티드 1,2,3 다 죽은 만큼 죽네 세개 다 합치만큼 죽고 있어 내가 언차티드 3 2배차 했을때 내가 한번인가 두번 죽겠거든 아예 저 뭐야 뭐 이런거 뛰어넘는거 그것도 되게 힘든거 많은데 그런거 다 합치고 게임까지 합쳐서 이거 진짜 잠수하자마자 가야돼 이거는 잠수하자마자 무조건 가야돼 이거 이거밖에 없어 그게 뭐 보이지가 않아 숨을 여기다 여긴 된다 아아 진짜 빡세게 만들어놨네 진짜 빡세 빡세 선지자가 북쪽으로 갔단 얘기죠 음 선지자가 하자르 평원을 넘어 코카소스 산맥으로 넘고 있고 또 검으로 대화를 해? 반대로 선지자는 싸우는 검 얘기하는거야?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지자는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와 능력자네 능력자여 신이네 신이야 완전 소련시설 와우 야 저기가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지금도 운영된다는 얘기 아니냐? 그쵸 어? 두 명은 백프로 아군이야 어 백프로 아군이야 소피아 그 얼굴이 어디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서로 마찬가지 같은데 슈렉 부인처럼 생겼네 그쵸? 어 피오나처럼 생겼어 뭔가 느낌이 역시 그랬고 색깔도 비슷한데 사실 다음에 또 만나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내가 증명해줄게 어 무슨 일이지? 누구 내가 라라의 의상 너무 추운 걸 입혔나 그쵸?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니 아주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은데 수십 년 이상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살았을 거야 그 여자의 옷에 달린 작은 장식들은 분명히 비잔틴 제국에 어울리는 것 비잔틴 제국? 비잔틴 제국? 설마 선지자를 따라온 사람들의 후손일까? 그리고 사라진 도시와 신성의 원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니틴 무슨 짓을 해서든 알아내려 할 거다 자 여러분 옷이 너무 추워보이죠? 이거 할까? 이거 어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약간 피감이 안사잖아 그치 이게 훨씬 낫지 보기에는 이게 낫잖아 그치? 한번 보여줄까? 의상 봐봐 어 야 야 솔직히 아니다 그치? 어 솔직히 아니야 그치? 야 솔직히 아니야 그치? 야 솔직히 아니야 그치? 어 선지자의 후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지 뭐 그거는 근데 얘가 선지자의 후손일까? 그러잖아 흠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선지자를 추종하는 애들의 후손일 수도 있는거지 자 이게 낫습니다 그쵸? 아니야 솔직히 코트보다는 음 이게 나아 어 근데 아마 이렇게 입으면 엄청나게 추울거에요 우리는 진짜 솔직히 지금 가을인데도 이렇게 입어도 춥거든요? 그쵸? 이런데 뭐 테마 없을까? 근데 이런 이런 데서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난리나지 어 뭐야 사람이? 어떻게 된거지? 어떻게 된거지? 이것도 원주민 아니야? 안타깝지만 이미 틀렸어 어 드디어 시작이다 오래된 소련 시설을 점령하라고 파견된 첫 비행기를 타고 시베리아에 왔다 소련 시설을 지금 점령하려고 트리니티 애들이 온거 같은데 정말 몇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말로만 들어서 실감이 안났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게 종교가 어 저거야 싸이비 이런거 믿으면 안돼 대장한테 빠져 사내에는 으흠 야 여기 대장 있네 대장이 오기 전에 이 난장판을 정리하자 여기서 여기서 진짜 한명밖에 없네 지금이야 기회는 지금이야 허허 감살! 대장교샷 사물로 주위를 돌리기 주위를 분산시키는 물체는 적 몇명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딱 저거 아니냐 라스트 오브 어스인데 아멘 동일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